네, 선아 씨. 네? 전동 씨 가요? 전동 씨. 영원 언니. 전동 씨. 전동. 계속 의지가 없는 거예요? 네. 선생님, 이 사람 왜 안 깨어나는 거예요? 외장성 지주마카 출혈과 뇌 부종으로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.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, 선생님? 현재로서는 수술이 더 위험할 수 있어서 일단은 뇌압을 낮추는 약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언니. 우리 오빠 어떡해요? 선아 씨. 도련님이랑 여주가 오빠 이렇게 만난 사람 쫓아갔다고 했죠? 네. 뭐지? 선생님. 감사합니다.